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판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중국을 넘어서 범세계적인 전년병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 3단계인 1단계 국내 전파 2단계 국가 간 전파 3단계 대륙 간 전파로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 최고 감염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2020년 3월 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최고의 감염과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가브리엘 룽 홍콩 의대학장과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 발생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미 주변에는 100명가량의 확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우한 코로나의 강력한 전파력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잠재적 확진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지만 현재 감염자 수로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아주 소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아주 광범위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한 코로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뿐만 아니고 중동 유럽 북미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6개 대륙 전부가 모두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미 이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 크루즈선과 한국 대구의 신전지 집단에서 아주 강도 있게 병이 파져나간 것을 보면 에어로절 그러니까 공기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한 전파나 호흡기를 통한 전파나 분변 등 기존에 알려진 경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전파 경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과 전파 방식 등에 미루어 볼 때 중국 본토에서의 폭발적인 전염병 유행은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본토의 발적인 전염병 유행은 1차 유행이고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차 대유행은 다른 나라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미국의 질병센터 통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미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질병통제센터의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시작이었을 뿐이고 전 지구적 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천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국내외 학계에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우한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성으로 말미암하여 이미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대중들이 가지게 될 공포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국 정부의 통제는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들이 모인 한국감염학계 역시 우한 코로나의 특성상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비교적 일찍부터 주장했습니다 감염학계는 지난 2월 15일 날 대정부 근구안에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2차 유행과 지역사 유행에 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 다음 단계의 유행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월 15일이니까 상당히 일찍부터 전문가 집단이 그런 신종 바이러스의 향후 전개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경고 이후에 국내에서는 대구 31번 확진자와 함께 신천지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 국내의 30여 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는 3월 2일 현재 4212명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발병지인 중국을 이어서 세계 2위에 그런 오르는 5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유력한 전문가들은 우한 코로나를 사실상 팬데믹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재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는 모든 대륙에서 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여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팬데믹의 정의에 꼭 맞는 바일러스 전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역시 코로나19는 이미 팬데믹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고 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도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조직에서도 대비책을 나름대로 개인 위생뿐만 아니고 또 가정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가지고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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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